지금 보이는 작가 아틸리아 토노는 그 옆에 여다 작가 베로니카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석호와 와인과 석호와 와인이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영상을 한 것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림과도 같은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인정아 안녕. 너무 오버한다. 오늘의 작가님 인터뷰 한번 하실까요? 인터뷰 한마디. 소감이 어떠신지요? 부담감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왔는데. 저 모의들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더 무섭다. 이번들 너희들한테 걸린거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더 좋은 일에 더 메인이 됐으면 좋겠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치즈 한마라카. 치즈. 물만 먹으라. 치즈. 맥주와 함께 오늘의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고맙다. pää. fighting 저리가 어떤 일을 알고 있고요. 처음 turn out 추시대. 심장 정확하십시 involves